그럼 일단 제가 대왕 돈가스를 만들고 있는데 1차적으로 튀겼습니다. 윽박이 노답리 하나일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빵가루를 뿌려줘야 돼요. 오늘 사온 이 빵가루를 여기다 묻혀줄게요. 빵가루. 어차피 볼 거 없었다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감사합니다. 1차적으로 한번 튀겼고요. 이게 2차적으로 튀겨야 돼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치즈가루도 싹 뿌려줘야 돼요. 치즈가루. 아 윽박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님들. 제 잘못이죠. 제 잘못인데 시청률이 빠지면 메탈이 나가거든요. 일단 빵가루를 뿌려주고요. 핸드폰이 망가졌나 봐. 핸드폰이. 일단 대왕 돈가스에 빵가루를 묻혀줘요. 여기도 계란을 하나 풀어줄게요. 계란. 쌓아주세요. 쌓아주세요. 계란을 하나 풀어줘야 돼요. 자. 손은 방금 또 닦았고요. 담배 한대 피면서. 진짜 대왕 돈가스니까. 계란을 쫙쫙쫙 묻히고 이제 치즈를 뿌려줄게요. 치즈. 빵가루 위에다 뿌려주고. 근데 엄청 빠르게 다시 들어와주신데요. 고맙습니다. 계란을 묻혀주고 빵가루로 해줘야 돼요. 저 돈가스 잘해요. 이제 여기에다 치즈를 뿌려줘야 돼요. 치즈를. 1사랑 누네 안녕하세요. 다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줍니다. 꿀잼이 됐던 고맙습니다. 운영자님도 도와주시네. 고맙습니다. 제가 당황했어요. 탱크님. 자. 오늘도 추천과 즐겨찾기를 부탁드릴게요. 미술전사 렘키님 안녕하세요. 이 모짜렐라 치즈를. 위에 뿌려주는 것도 좋은데. 꾹꾹 눌러줘야 되더라고요. 골고루 해서. 이게 뒤집어서도 한번 해주고. 본명은 윽박이가 아니네요. 김명준입니다. 본명은. 자. 치즈를 고기 안에 꾹꾹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쉽게 떨어져요.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자. 이제 이거를 뒤집어줄게요. 중식도를 사용해서. 아 불은 일부로 제가 빼놨어요. 일부로. 아 여기도 계란 풀어야지. 맞다. 여기도 계란을 중간에 싹 해주고. 와 근데 내가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진짜 크거든요. 골고루 발라주고요. 만만히 쓰면 돼요. 이거 표두를 위해 형님. 이거 됩니다. 불만 살리면 돼요. 불만. 불은 꺼진 게 아니라 일부로 제가 빼놨어요. 왜냐면 이거 반죽하고 있을 때. 튀겨지는 것도 없는데. 기름이 달궈지면 불이 나서. 제가 잠깐 불을 빼는 거고. 이제 불 살릴게요. 제가 또 떼려먹고 다니겠습니까. 어. 이제 불 잘 타고 있습니다. 나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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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투. 와 우리 다윤이 누나 오셨습니다. 다윤이 누나가 미처 날 뜨고 있습니다. 미처 날 뜨고 있습니다. 미처 날 뜨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윤이 누나 정말 고맙습니다. 100일 게 나이트.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육박에 코 풀고 돈까스 넣을게요. 와 감사합니다. 코 좀 풀게요. 와. 이제 치즈 듬뿍 갑니다. 말 그대로 대왕이거든요. 대왕. 고기 두 개가 붙어있어요. 쉿쉿쉿. 오케이. 이거 두 번 튀겨주는 거거든요. 어. 두 번. 나이스. 일단 가마에 좀 놔둬주고요. 스프요? 스프는 금방 끓여요. 스프는. 어. 방폭 되는 거 다시 와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끓여. 튀겨지는 게 아니라 기름국인데요. 기름국. 아니요. 불이 약해요. 지금 기름국이 돼요. 기름국. 어. 불이 더 세져야 될 것 같은데. 기름국이에요. 지금. 일단 한 번 뒤집어줄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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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질릴 뻔했다. 이거 고기가 두꺼우니까. 세 번 튀겨야겠네요. 세 번. 이게 지금 두 번째고요. 꺼내서 한 번 더 튀겨줄게요. 고기가 두꺼우니까 잘 안 되네. 지금 기름국이에요. 기름국. 오. 저세상 갈 뻔했네. 오. 진짜. 기름에 화상 입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일단 간신히 살렸고요 이거 기름기 좀 빼줄게요 이거 세 번 튀겨야 돼요 한 번만 더 튀기면 끝나요 고기가 두꺼워서 세 번 튀겨야겠어 여기다 빵가루 한 번만 더 입혀줄게요 와 근데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이제 바로 튀길게요 빵가루만 한 번 묻혀주고 마지막 계란 하나 이제 튀길게요 기름이 지금 굉장히 세요 기름이 너무 센데 장작 좀 뺄게요 장작이 너무 세 불주절은 나무를 빼면 돼요 나무를 와 돈까스 색깔 나왔다 돈까스 색깔 나왔어요 딱 좋아 지금 나무 하나 빼니까 이제 20초 뒤에 꺼낼게요 20초 진짜 잘 됐어요 지금 10 9 8 7 6 5 4 3 1 1 0 이제 먹을게요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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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떨어지지 마라 제발 역시 사람은요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제가 순발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지금 튀긴 거고요 이 안에 치즈 있어요 이 안에 치즈 여기 소스 옆에 있어요 내가 하는 거 멍청하게 해도 만들면 기가 막히다니까요 근데 비주얼 괜찮지 않나요 형님들? 인간적으로 좀 괜찮지 않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소스 이제 뿌릴게요 소스는 케첩 와 하트님 열 점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맞다 굿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예 누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스프도 있고요 안에 소스 케첩 왜요? 예 케첩 맛있잖아요 케첩도 맛있어요 아 돈까스 소스 가져와요 엄마 냄비 조그만 거 하나랑 돈까스 소스 좀 갖다 주라 어 니가 해 니가 해 라고 하는데 나도 엄마한테 할 건 다 합니다 엄마 내가 할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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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불기 힘들다 오빠기 그니까 아 맨날 뭐 하래 엄맛 시키는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런가요 내가 어 하게 돼 소파부인님 별풍선 10개 사장님 나이 있으시오 내가 조금 더 많이 먹으시오 수고 많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치즈 들어있어요 노란부분 치즈예요 치즈 이거 엄마 드릴게요 엄마 아 더 주라고요? 아니 엄마 더 드릴 수 있는데 방 제목에다가 대왕 돈가스라고 쓰고 다 자르면 대왕 돈가스가 아니잖아요 아 잘라서 주라고요? 글쎄 엄마가 할게 빨리 밥이나 먹어 엄마가 안되잖아 새끼들아 그만 놀려 진짜 엄마가 잘라 먹는데 그치 엄마가 할거지 나 이 좋아요 우리 엄마 이빨 튼튼해 새끼들아 그만해 진짜 적당해 진짜 다 잘라 놓으면 이게 무슨 대왕 돈가스야 대왕 돈가스 그냥 돈가스구만 어디다 이거 잘라 먹을게요 어 아 돈가스는 대왕으로 만들었는데 대왕 어디갔냐고? 이거 대왕이야 니들이 이렇게 만들었지 이제 조용히 해 그냥 먹을거에요 어 아 만들긴 대왕으로 만들었어 엄마가 이쁘게 해줘가지고 이거는 모양 이쁘게 해야돼요 얘 불 켰습니다 형님 어 시골식 샐러드 일단 이렇게 됐구요 스프만 2분 동안 끓이고 빡 먹으면 되요 어 무슨 어린이 돈가스야 초기쇼바베님 별풍선 열길 사장님 나이 있으시야 여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형님 이제 먹어도 되죠 이 정도면 묽은거 아닌가요 와 진영용 케이님 칠로키아 일국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된거죠 이제 먹을게요 오케이 나이스 가스 끄고 엄마 시청자분들이 엄마를 왜 이렇게 좋아하지 왜 자꾸 엄마야 챙기라고 난리야 자꾸 엄마 빨리 먹는 모습 빨리 보여드려 엄마 입만 빨리 이거 뜨거워 어 뜨거워 맛있게 거지 맛있네요 천천히 먹어 아우 오십대는 살찌면 안되는데 ㅋㅋㅋㅋ 마나 내가 엄마 안 챙기는 게 아니라 엄마가 지금 배 나올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나 먹을게요 맛있다 어 알았어 빨리 먹어라 알았어 알았다 맛있다 야 맛있지 내가 요리 잘하거든요 아니 저거 저거 튀김도 되게 맛있어 튀김? 응 응 4스푼은 별로 없네 응 끊어졌네 BMW 5개 화이트 고맙습니다 내 건 별로 없네 돈까스 먹을게 이제 으으으으 음 오우 스프 골축하게 잘 되는데요? 어 아 후추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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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게 해주세요 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진짜 근데 맛있네요 응 음 아니 내가 다시 보기를 모니터링을 하면 역겹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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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냐 예 근데 진짜 맛있어요 돈까지 보여드릴게요 내가 원래 집에서 막내여서 혀 짧은 소리를 내긴 해요 근데 방송을 보면은 내가 혀 짧은 소리를 내는데 역겹다니까 역겹다니까 내 모습이 바보 만들지 마세요 바보 아닙니다 파김치 싸서 파김치 싸서 안 씹힌다 나는 진짜 사랑이 남잡니다 별풍선 100개 사장님 나이스샷 응 알았어 바보야 밥 먹어 야 아니 별풍선 100개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다 썼고요 감사합니다 별풍선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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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형님들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땅구님 하야뱅그러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금 매니저님이 채색시셨는데 채색이 빨라서 못 읽었다 족쇠하트티님 별풍선 열개사장님 나이스샷 배불러 진짜 고맙습니다 천천히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돈까스 잘 됐어요 입은 밥 다 먹고 닦아도 돼요 진짜 저는 이 요리를 지대로 한번 끼워볼게요 나이스 형님 내놓으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돈까스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진짜로 리더님 별풍선 열개사장님 나이스샷 고맙습니다 바보야 바보보고 바보라고 못하면 듣는 바보 섭섭하게 그러지 말자 바보야 아 근데 처음에는 시청자분들이 나를 바보라고 셀터를 잡아줘서 좋았어요 근데 계속 바보라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무시당하는 느낌 같고 파김치랑 돈까스 최고다 하인님 별풍선 열개사장님 나이스샷 바보의 뜻은 바보의 뜻은 바라볼수록 보고 싶다는 뜻이겠죠 나 바보하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보고싶은 사람 바보 오늘부터 나 바보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바보입니다 바라만 봐도 보고싶은 사람 바라만 봐도 뚜기뚜바베님 별풍선 열개사장님 나이스샷 그런 뜻이 있구나 육박이 십하고 나 바보입니다 최고다 하인님 별풍선 스물일곱개사장님 나이스샷 응 아 근데 자꾸 바보라고 하지 마세요 근데 돈까스 내가 튀긴거 이거 맛있게 문실 스물하나 응 제가 요리를 잘해요 응 수프 와 맛있다 와 숯불 4인분짜리 1인분 뿌렸는데 맛있는데 응 돈까스 숯불 아니 케첩 뿌리게 케첩 구슬 반영생인데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라고 물어보는데 나 지금 늙어 보이세요? 안 늙었구요 미리 늙어 보이면은 나중에 늙어 응 안 늙어 보일거에요 응 나는 나중에 젊어 보일거에요 덜어덜러니 하나 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지금은 늙어도 돼요 응 아들 자꾸 말 시키지 마세요 자꾸 살에 걸리잖아 진짜 응 케첩 뿌렸어 케첩 응 잘 됐다 응 샐러드 사장님 하나 할 때 감사합니다 응 이거 먹고 화염방사기 보여줄게요 와 디옥님 에스앤디님 별풍선 44 개싸장님 나이스 샷 응 응 응 자 하사 감사합니다 디옥님 감사합니다 오늘 축구봐야죠 응 이제 화염방사기 만든거 보여줄게요 이제 성공했어요 응 화염방사기인 형님들 근데 위험해서 안정장비 2분만 해야돼요 유튜브로 얼마 버냐구요? 유튜브로 월 630만원? 어 파김 돌려주고 유튜브로 630만원? 그치? 오졌죠? 아 진짜 그니까 나 무시하지 마세요 시영님 하나서부터 할지 감사합니다 음 맛있다 아 진짜예요 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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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는 공을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합니다 응 나는요 별풍선 하나가 10개예요 100개는 1000개예요 나 있어 우리 동네에 축제를 해요 축제 참 왜 축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썰끼님 다섯개 우리 에브라드님 하나백그룹 화이트 고맙습니다 예 추사병이었어요 철국오찌크기님 별풍선 열길사장님 나이스샷 어 크기형님 열개백그룹 화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닉님 다잇기가 좀 그러네요 왕룰리대원님 열개백그룹 화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화염방사기 보여드릴게요 그만쳐먹고 응 불꽃축제도 있어요? 저 강남 노연동 살아요 어 요거 3개는 명순이 줄게요 명순이 그리고 화염방사기 보여드릴게요 내가 오늘 만든거 추사병 출신이어서 웬만한 요리는 해요 싫어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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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nen 물 먹여자 닉님 별풍선 열길사장님 나이스샷 닉님 고맙겠습니다 물 먹으러 닉님 별풍선 만두계 닉님 별풍선 만두계 감사합니다 나이스샷 아 이래서 사람 물을 안 먹으면 죽어 아 마지막 돈가스 행복하네요 이제 행복하다 이제 화염방사기 볼게요 수부가 진짜 여쭙다 김치 하나 더 하나만 더 먹을게요 이거 두개는 명순이 줄게요 명순이 강아지 씨발새끼님 하나백클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 팬분들께서 저를 높게 평가해 주시는데요 인기라는거는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띄워주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띄워주시면 진짜로 내가 뭐 된것 마냥 이렇게 까볼거에요 너무 띄워주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자꾸 계속 띄워주면 나 진짠줄 알고 오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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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씨발 오오 이러면 안돼요 강아지한테 돈가스 주면 안돼요? 왜 안되지 강아지한테 돈가스 주면 되잖아요 어 두고 되잖아 어 이제 화염방사기 보여드릴게요 아 잠깐 배터리가 16%니까 어 근데 맛있다 응 응 줘도 돼요 어 강아지한테는 초콜릿이랑 양파 그런거만 안주면 돼요 명순아 일로와 명순이 아까 생닭을 먹였는데 아까는 무섭게 나 물려고 하더니 지금은 얌전하네 오빠한테 까불지마 아